디지스트의 알짜배기 정보만을 담은 1분 뉴스 두 번째 이야기, 장학제도 편입니다. 학생지원 경비를 지급하는 대학 디지스트는 2022년 2월 기준 재학 중인 학사과정의 국비장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식비지원비, 생활장학금 등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사과정 7일 8학기 동안 학생지원 경비를 지급합니다. 석박사 과정 또한 국비장학생을 대상으로 식비지원비, 학자금, 조교수당, RATA 장학금은 물론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디지스트 학사과정의 장학금의 경우 교내 장학금과 교회 장학금으로 나뉘는데요. 교내 장학금의 종류로는 학부총장 장학생, 가정연편곤란자 장학금, 특별근로장학금, PC장학금, 교수평위의 장학금, 교회 장학금의 종류로는 국가근로장학금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장학제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디지스트 1블뉴스 장학제도 편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디지스트 학생팀으로 문의해주세요. 안녕!